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함과 같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는 우리가 종교개혁 주관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은 500년 전에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리에 있어야 할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닌 교회의 권력과 불을 쌓고 그것을 누리며 심지어는 면제부를 판매하는 타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오늘날의 우리의 교회 공동체 그리고 교회된 우리 각자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면 어떠한지요. 교회된 우리 삶에 다시 한 번 더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선포되고 기경되고 개혁되어야 할 때는 아닐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더욱 새롭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생명양식의 본문은 로마서 1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늘 말씀은 우리로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삶을 살라 하십니다.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의 빚진 자라고 말합니다. 왜입니까? 사정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남으로 새 생명을 얻어 변화되었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받았기에 복음의 빚진 자가 되어 예수님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많은 어려움과 죽음 직전까지 가는 고통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심을 너무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 어떤 어려움에서도 복음의 빚진 자의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15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그 당시 철학,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도 세계 가장 중심에 있었던 로마에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최고의 학문을 배웠고 로마의 시민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 그 어떤 사상도 정치의 권력도 부여함도 사람을 만족하게 할 수 없고 또한 그 사람을 살릴 수도 없음을 잘 알았습니다. 그들에게도 복음의 빚진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정말 부른바다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의 모습으로 진정한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삶을 그 본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삶을 보면 10편, 116편, 2절에서 4절의 말씀과 같은 심정이었음을 봅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성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생명의 복음에 빚진 자로서 나의 삶 속에 그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라는 진지한 고백과 삶의 결단이 오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을 살라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선함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재산과 부여함으로 다른 이의 구원을 사줄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목숨을 내놓아도 다른 이의 구원을 대신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뿐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을 주저하고 부끄러워하고 그리스도인님을 창피하고 숨어버리며 누가 우리의 사랑하는 이를 죽음에서 건져내겠습니까? 목사님이요? 권사님일까요? 송교사님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나에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복음으로 당당하게 세상 속에서 살라 하십니다.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친히 구원의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께로 돌이켜 생명을 얻은 것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주께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들을 통해 구원의 놀라운 일을 주께서 행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라 라고 하세요. 종교개혁의 세 번째 원리가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주요한 삶의 원리이지요. 세상의 삶의 가치는 돈과 권력, 학벌과 사회적 지위, 아파트의 평수와 자식 자랑으로 흔들리기도 하고 변하기도 합니다. 우리도 이러한 것들로 우리의 마음이, 믿음이 마구 흔들리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입니다. 오늘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어떨까요?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반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이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의 나라는 영원히 새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그렇습니다. 오늘 생명양식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오늘도 살으라, 살으랬다. 복음에 빚진 자로 살으랬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로 살으랬다. 믿음으로 살으랬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앞에 복음에 빚진 자다운 모습으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행함으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makes me feel more beautiful. 믿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ジ...! 믿음으로 생각하십니다. lab 한글자막 by 한효정